처음 댁의 영화인데, 댁의 영화를 데뷔한 최강은 무엇인가요? 영화 첫 데뷔작인데, 이렇게 정말 좋은 캐릭터가 많은 게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요. 그리고 우리 의사 선배님, 우리 효주 선배님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주시고,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, 정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 작품이었다고 하죠. 감독님, 나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. 아아아아아.